장관님, 우리 KBS MBC는 공영방송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 소위 노영방송과 다름없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7년 말이죠. 최성호 전 사장이 17년에 있었던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88명의 기자들을 보도국 바깥으로 쫓아내는 모양새를 보복성 인사를 자행을 했었습니다. 언론 노조 파업에 불참했다고 묵묵히 일하고 있던 보도국 직원들을 모두 다른 부서로 한마디로 한직으로 발령을 내고 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판에도 보도국에 그 사람들 여전히 다른 부서에서 그대로 머물게 하는 등 그런 내용으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8월 달이었나요? 내가 장관님께 MBC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하시겠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답변을 하셨던 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검찰하고 협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지방관서장 회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엄정하게 하되 신속하게 해서 금년 연말까지 혐의가 입증되면 사법경찰관이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파원 블랙리스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부당노동의 혐의로 박성재 사장 등 MBC 관계자 8명을 지난 7월 8일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 고갈되었는데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특별하게 지지부진한 건 없고 이 사건 자체가 하도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부서 통합이나 퇴직이라든가 해서 혐의를 입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루빨리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특별근로감도 좀 실시해 주시고 신속한 결과도 좀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MBC뿐만 아니라 KBS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명 박태서 블랙리스트 사건. 2017년 9월 21일과 10월 23일 민노총 KBS 본부노조에 파업에 참여하자는 간부들을 일일이 검영을 하면서 KBS 경영권이 바뀌고 나면 검영된 인물들 KBS에서 배제하겠다. 어떤 기회도 주지 않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그 대상자만 78명입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6일 양성동 사장 취임하고 나서 국장 부장급 43명 가운데 거의 100%에 가까운 42명이 보직이 박탈이 됐고 팀장급이 91%가 또 보직이 박탈이 되었습니다. MBC와 마찬가지로 이분들 자기들 업력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부서로 발령받아서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요. 당시 KBS 보도본부장이었던 현 김희철 사장을 필두로 인사운영부장, 인사지원실장 등이 보복인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동부에서는 블랙리스트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KBS의 부당노동행위 업무방해, 또 의무 없는 행위 강요, 이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고발된 내용이 8월 3일 날 접수가 됐는데 인사권을 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노조 운영에 개입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 개시했다 등등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히 조처에 따른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는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보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래야 노사 불문하고 법치가 확립된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 제대로 해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